아 이러면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없죠 활이랑 화살 없으면 알아서 하게 냅둬야겠다 저거는 봉성추만 살아서 가면 그냥 성문 열고 돌격하는 게 답이죠 아 근데 너무 애들 거 9댁이라 가지고 피조칼 아니면 난 못써 애들 거 활이 너무... 다타니아 챔피언 죽이고 배꺼 써야 되잖아 예전에는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죽지도 않죠 12티어는 애들 기르고 육성하는 재미가 있었죠 지금 얘네들은 그냥 소모해요 소모 소모병력 그냥 죽어도 뭐 상관없는 달려도 상관없는 뭐 그런 애들이죠 지금 아 맞아요 워밴드도 참고 있었죠 그거 영주 응접실 같은 데 가면 상자 있었어요 예 그럼 거기다 아이템 넣어놓고 할 수 있었죠 아이 그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 협북맞고 죽을 쟤가 아니죠 아이 그래도 이거 짬바가 있는데 말타는 짬바가 있는데 겨우 여기서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협북맞고 포카가 눕진 않아요 일단 애들이 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지금 쏘질 않죠 지금 저한테 아우 말 말 쏘고 있죠 지금 아우 맞출 수가 없죠 암히 쏘질 못하죠 지금 아우 말타는 말타는 다닌 perfectly 아우 EukeyKA 랜차 등에 있는 해피한 나한테 아 아 들어가자 빨리 자 역시 흑 설문 빨갠 부자 최대한 멀리서 아 여기 저거 아야야야 아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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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분을 나 혼자 다 뽑으네 어 돌 떨어진다 잠깐만 잠깐만 돌 떨어진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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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던지네 저거 야 빨리 밀어 밀어 밀고 들어가 아 윤혜 Helo님 만원 후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병을 열심히 좀더 육성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우리 윤유아님은 큰 손이시니까 제 방에서 가장 큰 손이시니까 제가 강랑자영웅 유튜브이랑요 한 20화 정도 차이납니다 30분 기준 20화 정도 차이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80화까지 오늘 업로드를 했죠 지금 다운받아 놓은 게 90 몇화까지 있거든요 대략 한 열몇 지난번 방송분 7시간분이 아마 차이가 날텐데 7시간보다 더 차이 나겠다 사실 뭐 대장술 하는 거랑 아이템 쇼핑하러 블란디아 돌아다니고 목재랑 숲 구하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 시간 빼면 내용상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윤유아님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언젠가 영웅 괜찮은 방랑자영웅 하나 나타나면 윤유아님으로 이름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대로 올라가는 거지 네임대로 올라가는 거지 네임대로 올라가는 거지 네임대로 올라가는 거지 아 이게 39마리라 갈린다고? 나머지는 뭐..먹을 필요가 없죠 이 나비를 보이고 이건 내가 일단은 갔는데 선관리 보고 아 여기 다 됐네 개발 다 됐죠 민병대 관련을 봤고 지하감옥에 프로가 좀 있나? 그것도 상관이 없죠 지금 이러면 자 여기 탐노성 번영도 1100이면 되게 괜찮은 성이거든요 되게 괜찮은 성인데 이 탐노성을 수비대 좀 또 많이 넣어 줬지 우리 애들도 수비대 알차게 넣어 줬네요 뭐 그냥 이 정도 줘도 상관은 없겠다 고병만 조금 빼 가지고 이 정도만 빼가고 클랜 하나 집 없는 친구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클랜 영입해야겠어 남부제국이 혹시 집 없는 클랜이 있을까요? 혼게로스 괜찮죠? 투리아우스? 비절토스도 괜찮네 여기는 집이 있고 지금 땅이 어떻게 되지? 남부가 지금 거의 끝났죠? 땅을 다 뺏기고 지금 별로 없죠 남부가 여기밖에 없는 거고 얘네들은 집이 다 있겠네 그러면 빼오려면 남부에서 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또 플랜을 남부에서 빼오면 조금 힘든데 남부 그러면 깃발 넘겨줬는데 망하는 꼴이죠? 난 남부가 좀 힘 좀 쓰기를 바랬는데 전쟁은 다 걸려있네 혹시 서부에 집 없는 친구 있을까? 얘네들은 어차피 용병 길만은 어차피 용병해드리고 다 집이 있네요 아세라이 집 없는 친구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바니다빈? 가문티어가 0티어? 어 이거 뭐죠? 이거 처음 보는 클랜들 뭐죠? 가문티어 0티어 바니 라이키우 단호클랜말고 얘네들 뭐죠? 바니랑 바니 얘네들 뭐죠? 플로빙 왜 여기 와있어? 아 맞네 스퍼즈 집은 다 있네 단호 애들은 잘 먹고 잘 살죠 지금 근데 문제는 아 리에나 여기 와 있네 처음 보는 클랜이 있어요 지금 얘네 뭐죠? 얘네 바니? 바니 가문 뭐지? 이거 뭡니까 여러분 아 근데 궁금했던게 있어 이거 왕국의 팩션 이거 뭐야 크레이트 팩션 이거 뭐냐 이거 뭐죠? 어떻게 아죠 이거? 이거 신규 가문 생성 가능한가 본데 그죠? 크레이트 팩션이 있거든요 크레이트 팩션을 어떻게 하는건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팩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영 새로운 것만 만들 수 있으면 개꿀 아닌가? 대박인데 그러면 그죠? 이제 왕국의 팩션이 그러니까 여동생 가문만 들어주면 나쁘지 않은데 남편 데려오고 아닌가 가문 자체가 사라지나 살려가가지고 여동생 가문만 들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고 시도자 자리 물려주기 뭐 이런 것도 생겼네요 활성화는 안 되어있지만 어 활성화 되어있다 아 이게 가능한가 보다 근데 왜 그레이트 팩션은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그레이트 팩션 나도 하고 싶어 어 뭐야 미자메 가문 이거 뭐예요 이거 미자메 가문 뭐죠 이런 가문이 있었나요 아니 이거 팩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클랜 생성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그죠 봐봐 바톤의 가문 봐봐 이거 봐봐 얘네들 뭐냐고 봐봐 가미 가니미노스의 가문 얘네 클랜 생성하네 얘네 클랜 생성한게 있네 이거봐요 이거봐요 클랜 생성한게 있습니다 이거 0티어짜리 새로 생긴거 오 이거 기다르의 가문 이거 봐 얘네들 아니 근데 왜 나는 크레이트 팩션 안돼 나도 할래 팩션 크레이트 어 그러면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얘네들한테 말걸면 뭐지 봐봐 라단 얘네들한테 말을 샌드메시지를 보내서 얘네들 그럼 결혼은 알아서 할까 일단 아세라이 더 밀어내죠 지금 아세라이 라지우까지는 먹어야 되겠다 뭐 라단이 저기 있죠 지금 라단의 부대가 지금 그 개 그 새로 생긴 클랜 봐준데 말걸러보죠 라단이한테 뭐라고 하나 어 설득이 또 돼요 어 이게 무효가 뜬다고 어 됐죠? 라단이 집 없으니까 설득이 되지 25만원? 잠깐만 25만원? 딴 애들은 뭐 40만원인가 얼마 달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가? 궁금하긴 하네요 라단 대립 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너한테 다니다빈 영지를 줘야겠죠 아까 탐노성을 줘야겠죠 지지 좀 해주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저기 네 것이야 탐노는 아하 또 헛짓거리라도 남있고 일단 세이브 지금 탐노성 라단이한테 줘봤습니다 라단이 뭐 결혼할지 안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알아서 라지우 7500다리 두둔군 800? 와 빡세다 두둔군 800이면 좀 어렵긴 하네요 이병력은 안되겠는데 병력 더 모아와야 할 듯 한 600 정도는 해야 비벼볼 수 있겠다 어허 또 저기 약탈질이죠 지금 우리 아까 군단 가는거 어디갔는데 로날리온 어디갔죠? 뭐 날리온 뭐하시죠 지금 어디 어디서 뭐하는지 콕백에도 안보이네 지금 마을이랑 도시가 이렇게 약탈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있나 안보이네 죽은군을 좀 빼야될 것 같죠 지금 너무 많죠 뭐가 이렇게 많은거야 성에 270까지 들어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근할źniej 이러면 라지흐? 아 얘네들 짤렸나보네 아까 군단이 갔다가 짤렸나본데? 라지흐 해방시켜야겠네요 우리 애들 다 잡혀있어 라지흐 바로 공성 때려버리고 와 근데 800달이 힘들다 쉽지 않다 근데 아세라이 군단이 올 생각 안하죠? 왜죠? 군단이 올 때가 됐는데 아세라이 그렇게 클랜이 없지 않은데 나랑만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아세라이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 은키드 살아있거든요 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로 왔죠? 구종민 비율이 되게 높죠 이건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이 문제지 여기에 라지흐 먹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2,300달이 가지고는 800 못 이겨요 이거 힘든 것 해보자 한번 해보죠 해보고 못할 게 뭐 있나? 못 들어오네 질 것 같으니까 잘 됐죠? 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보죠 뭐 아까랑 거의 뭐 상황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바깥 애들이 센 게 아니라 도시가 세죠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좀 기다려 라지흐 번영도 까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까일 건데 뭐 1,000달이 더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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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 어 저 500달이 뭐죠? 제가 잘못봤네요 저게 뭐죠 아카르븐 데 뭐죠 저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프레임 프레임 푸드꿈키죠 게임? 어 시야 여기 좀 극혐인데 어 아초브 왜이래 어 네 군병 다 어디갔죠 지금? 어 Explore editing 아니 네 군병들 이거 밖에 안 남았어 22마리? 에 seulement 20마리? 와 이걸 또 이렇게 엄맥이네 또 어다 잠깐만 나 군병이 진짜 이거 밖에 안 남았나? advertised as paper 아니 아직 젠이 다 되진 않았는데 해봤자 근데 궁병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와 궁병이 이거밖에 없으면 힘든데 궁병 이득이랄 게 없죠 이러면 아 이러면 좀 어려운데 아 이러면 좀 어려워졌죠 지금 게임이 궁병 20마리 가지고 궁병 이득 못 보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쟤네 기병대가 지금 궁병 보병 대만이긴 하다 뭐 궁병 이득은 거의 못 본다고 봐야지 이건 본대 싸움이다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저는 켜놓고 보다가 잠들겠습니다 FIB 321님 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펴놓고 거기다가 진짜 잠방 잠방으로 활용하시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도 한 30분만 더 하고 방종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럼 오늘 방송타임 6시간 채우고 하겠 저도 방종을 하겠습니다 자 궁병 이득은 거의 못 보고 저도 기병 밀어 넣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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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한방콧 날 뻔? 자 한방콧이 날 뻔 했쥬? 저거 영준데? 영준은 못 참지 아 한방 와 가슴이 선을 했어요 지금 한방콧 나는줄 알고 뭔데 너네 왜 여기 지치고 있는데 왜 여기 뭐 구경났어 여기? 왜이래? 여기 뭐있어? 왜 여기 다 진치고 있어? 왜? 아까랑은 다르죠? 양평이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